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입니다 오늘 4탄 마지막 시간입니다 빈칸 문제에 제가 사실 영어 등급이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거예요 2등급이 목표야 또는 3등급이 목표야 지금 말고 목표가 2등급이나 3등급이 목표인 학생이라면 제가 빈칸을 다 풀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꾸로도 있어요 빈칸을 다 버리라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빈칸을 만약에 다 버리게 되면 확률적으로 2등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빈칸에서 2개 정도는 맞춰줘야지 2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빈칸을 완벽하게 풀지 못할 학생이라면 그러니까 2개 정도를 맞추지 못할 학생이라면 확률적으로 어휘나 어법이나 장문독회나 순서 삽입을 다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빈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고 꼭 풀 수 있는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 접근의 원리에서 썼던 방식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빈칸을 만화생들이 좀 오해를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해석해야 답이 나온다고 많이 오해를 하시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 빈칸은 출제도가 그냥 딱 2개예요 정말 2개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찾아내시면 돼 혹시 뭘까요? 자 수강생들은 아시죠? 첫째 빈칸은 주제, 요제 아니면요 그 문제 자체의 주제나 요제 아니면 위, 아래의 관련성이에요 위에 어떤 내용 나왔으니 밑에 뭐 나오겠니 이걸 물어보는 문제란 말이야 그럼 예시로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예시로 그냥 설명드릴게요 객관식은 객관식으로 푸세요 자기 혼자 주관식으로 풀지 말고 자 이제 본문 앞 문장이 이거예요 유치한 예시예요 자 본문 앞에가 나는 바나나를 좋아한다 근데 빈칸 뒤에야 엄마가 바나나를 버리셨다 다시 위, 아래를 알아 빈칸 위에 난 바나나를 좋아한다 빈칸 밑에 엄마는 바나나를 버리셨다 그랬으면 당연히 손자 한번 넣어볼게요 1번 입시 제도의 변화 2번 남북 간의 긴장 고조 3번 우리말로 일제 사용하지 않기 운동 4번 나의 성적 하락 몇 번의 답이겠니? 아무리 봐도 제가 정답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오답을 지어내시면 되는 거야 아무리 봐도 1번, 2번 지어 날아갈 거야 3번은 날아갈 거란 말이야 뭐냐면 문제를 자기 혼자 주관식으로 풀지 마시고요 무조건 주장하는 문장 아니면 빈칸 위, 아래의 관련성이고요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 접근은 문제를 풀 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해석하는 게 포인트는 아니에요 근거되는 문장은 두세 번을 봐서라도 해석을 해야 돼요 근거되지 않은 문장은 읽지 말라는 건 아니야 읽었는데 이해 못해도 두 번 읽지 말라는 건 아니야 알겠어요 뭐가 답의 근거냐면 이겁니다 연결사, 연결어 혹시 이거 잘 모르겠는 사람은 데이파캐스트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가 나왔으면 여태까지 말했던 건 이제 속된 말로 쓰레기라는 얘기야 이제부터 필자가 뭔가 말하겠다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 연결은 이제부터 집중해라 또는 그래서 그런 까닭에 그럼 필자가 자기를 요약해 주는 거예요 필자의 주장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 첫 문장만은 꼼꼼하게 읽으시기 바래요 왜냐면 영어라는 글이 약 60%, 70% 두 갈씩을 선호해요 글 하나에는 주제가 하나니까 근데 첫 문장이 주제문이 아니라고 해도 소재도 한 문장이나 하나입니다 소재 파근해야 되니까 첫 문장은 꼼꼼히 읽으셔야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필수상이에요 다른 곳은 몰라도 빈칸 위, 아래만은 두 번을 읽어서라도 또 요약까지 하시길 바래요 꼼꼼하게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아, 오답을 지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3번 제 수업 시간에 하는 필자의 주장하는 문장 노골적으로 필자가 해야 한다 must, should 자, 뭐 말 필요가 거의 같은 의미야 또는 자기가 자기 말에서 뭐가 중요하대 하나 추가 자, 제 수업 들은 분들은 알아요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중요하다라는 같은 말이 또 하나 뭐예요? 명, 영, 문입니다 필자가 대놓고 뭐뭐라, 뭐뭐라 하지 말아라고 나왔으면 무조건 주장하는 문장이에요 글 하나에 있는 주제가 무조건 하나니까 주장하는 문장은 찾아내셔야 돼 또 빈칸 위, 아래의 관계 자, 예시 왜 쓰니? 얼마나 중요하면 부연설문을 했을까? 예시가 나오면 예시 안 문장, 필자에 주장하는 문장 그 다음에 필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문자답이라고 해서 자기가 쭉 글을 나열해도 될 걸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해 왜? 독자로 하여금 집중하라는 장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험이나 연구에 관한 글 꼭 나오거든요 실험이나 연구에 관한 글은 실험 연구, 결과가 그 글에 주장하는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대입학, 노베이스를 위한 문제 접근을 보신 분들은 더 큰 도움을 받을 거야 근거와 근거되지 않는 걸 구분하는 연습이니까 그럼 이제 똑같이 한글로 연습한 다음에 짧은 걸로 두 개 실정 문제 하나를 풀어볼게요 빈칸인데 볼게요 한 연구에서 어떤 연구원은 결혼의 성공은 모모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자기가 어디에 들어 가니? 실험 연구 결과입니다 주제문이죠 실험이나 연구에 관한 글은 실험 연구 결과가 무조건 주제예요 그러나 주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결혼의 성공은 빈칸과 관련되어 있대요 자, 빈칸 이게 첫 문장이고 바로 다음에 올려요 곧바로 튀어나와요 무엇보다도 우선 텔레비전, 인터넷, 이메 같은 방이요 요소를 제거해라 자, 그 다음 문장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필요로 한 자, 뭐뭐 해야 한다 뭐말 필요가 있다 필자의 노골적인 주장하는 문장입니다 아니, 필요로 하는 것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양질의 끝 한글로 보이기 쉽죠? 영어로 봐도 똑같아요 자, 결혼 생활에서는 빈칸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방해 요소를 없애세요 자, 뭐 대화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 만드세요 그럼 결혼 수산의 성립 조건은? 수입, 건강, 의사 몇 번? 3번이겠죠 그럼 한글로 보면 쉬운데 0은 어렵다고요? 아니요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짧은 걸로 연습 좀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문장은 꼼꼼히 읽습니다 그 다음에 빈칸 위아리도 보시고 볼게요 Did you know? 너 알았니? 너는 실제로 생각하는 걸 너 이미지 속에서 생각하는 거 알고 있었니? 자, 그리고 단어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너 이미지로 생각하는 거 알고 있었니? 뭐 이렇게? 자문했지 자문자답은 중요한 정도가 아니에요 필자가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면 자문자답의 기법을 쓴 거야 소재 보니? 사람 생각하는 거 알고 있었냐? 사람은 단어가 아니라 이미지로 생각하는 거 알고 있었니? 다음 줄 빰빠라밤 연구는 발견했대 어디 들어가? 그럼 자문자답이기도 하지만 실험연구 결과이기도 해요 필자의 노골적인 주장 근데 어차피 다 읽었어야 되네 요약 좀 해보자 신경 주어 어디에서 from A to B예요 자, 눈에서 뇌까지의 신경은 25배 더 크면 25배는 중요하지 않고요 더 크대요 뭐보다? 신경 어디에서? 귀에서 뇌보다 아, 이제 알겠다 같이 말하고 있다 아까 청문장 보였니? 사람은 말이 아니라 이미지로 생각하는 거 알고 있었니? 야, 너 눈에서 뇌까지의 신경이라고 하는 게 귀에서 뇌까지의 신호보다 더 길다는 거야 그건 뭐야? 사람은 눈으로 보는 걸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주제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당신 기억한다 너 얼굴은 기억은 하지만 자, 이름 기억 못하지 않냐 이제 틀리면 안 돼요 속담 빈칸 사실 그럼 뭐가 뭐가 자, 보기 전에 사람은 얼굴을 기억하는 거지 이름 아닙니다 사람은 이미지로 생각합니다지 그럼 이제 오답을 지워나가세요 1번 행동이 자, 말보다는 더 크게 말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한 거지 X를 세모할래? 모르겠음이에요 X는 못하겠어요 정답을 찾지 말고 오답을 지웁니다 2번 자, 나쁜 워크맨 자, 일하는 사람 일꾼은 자기의 도구 탓한다 어? 일 못하면 도구 탓한다 아무 관계없을걸? 사람은 이미지로 생각하지 말로 생각하지 않다 아무 관계없어요 3번 그림은 자 picture is worth 그림이라고 하는 게 천 개의 말보다 같이 답 확실히 나올 것 같아 몇 번이 답입니까? 3번이 답이지 이게 우리말이 뭐야?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그림이 시각적인 게 말보다는 훨씬 가치 있는 겁니다 답이 3밖에 안 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럼 봅시다 와플 상인인 자, 무슨 함이 노티스 함이라는 사람이 데디아를 알아차렸습니다 뭘 알아차렸느냐 자, 근처에 있는 아이스크림 밴더 상인이 런 아웃 오브가 고갈되다야 그릇이 고갈된 거야 투솔 서비스알 그 고객한테 서비스알 자, 그릇 없어진 거를 자, 인식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표 있어요 콧방귀로 끼며 말했습니다 제 문제 아니에요 빰빠라밤 연결을 꼭 세모 하 지 만 어, 그러면 빈칸이야? 그럼 뭐 야구의 반대말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랑의 반대말이 넣어야 돼요? 사람들은 보통 말이에요 저 내 문제 아닌데요? 하지만 함인은 롤업 돌돌 말았어 와플을 만 다음에 올려놨어요 아이스크림을 그 위에 올려놨습니다 콤마 아이엔지 만들면서 하나 아, 이게 전세계 최초의 아이스크림콘의 하나를 만들면서 자, 와플을 자, 도둘을 말아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는 빈칸했고 큰 돈을 벌 그럼 빈칸했대요 얘들아 이거 왜 반대말이야? 하위에서는 반대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문제 아닌데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나 빈칸에서 돈 벌어 그럼 내 문제로 생각하고 돈 번 거지 내 문제로 생각하고 돈 번 거야 선지를 지어가 보자 1번 새로운 가게를 열어서 돈 벌었습니다 2번 이웃을 도와서 돈 벌었습니다 3번 큰 이벤치에 참여했습니다 몇 번? 2번이겠지 하위에 온 반대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 제 문제 아닌데요? 그거 네 문제잖아 넘어갔지만 이 사람은 돌돌 말아서 아이스크림 만들어서 준 거야 알려준 거야 이웃을 도와서 돈을 번 것입니다 답은 2번 쉬운 걸 연습했으면 정말 실전 문제 풀어보고 싶죠 짠 올 6평 32번으로 해봅시다 참고로 제 해설강의 때도 계속 말씀드렸고 제가 문제 접근에 오답지가 원래 계속 말했던 내용인데요 빈칸에 연결어 있는 문제가 훨씬 많아요 역대 기초 문제 다 뒤져보면 있는 게 압도적으로 봤으니까 그냥 맞는 게 압도적으로 봤는데 실전 문제 풀어볼 때는 제가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문제면 일단 빈칸 위치를 확인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빨리 주어동사 주어동사 빨리 읽어보세요 왜?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자문자답 실험 연구 결과는 필자의 노을적인 주장일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또 빈칸 위, 아래는 꼼꼼히 봐야 되는데 제가 미리 표시해드렸어요 이거 어딜 그면 답이 있는지 알려줬습니다 대놓고 대놓고 알려줬어요 왜요? 빈칸 안 문장 뭐죠? 그래서 그런 까닥에 그래서 그런 까닥이 뭐니? 필자가 우죽하면 자기 말을 요약 정리하는 거야 필자의 주장하는 문장이야 그러나 이 주제가 하나밖에 없으면 반드시 빈칸에 의견을 미쳐요 더 센 게 있어요 뭐예요? 다시 말 우와 그냥 풀려고 알려준 겁니다 첫 문장부터 꼼꼼히 있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근거를 알려줬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이란 말 언제 쓰던 거니? 재진술 했던 말을 또 하는 거고요 했던 말을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빈칸은요 인하더 월스 문장과 의미가 100% 같아야 돼요 재진술은 앞에 빈칸입니다 다시 말해 이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 뒤에 문자가 빈칸이 없는 게 같은 의미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잡혔지 뭐가 잡혀? 꼼꼼히 읽을 문장과 내가 대충대충 읽어도 되는 문장 다시 말하면 해석이 길고 복잡하면 그냥 한 번 읽고 넘길 문장이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문장은 어떻게 쓰게 하셔야 돼요? 첫 문제 소재만 잡으시면 돼 그 다음에 이건 보셔야 돼 임팩트도 강조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럼 이 문장은 정해져 있는 거야 꼼꼼하게 읽은 문장이 여기 여기 여기예요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제일 중요한 문장이에요 물론 얘 중요해 얘 중요한 건 맞습니다 첫 문장은 소재를 잡으시면 되고요 첫 문장 하겠습니다 뭐를 통해 최근 수십 년의 학문적인 고고학자들은 자, 얼찌 요구되었어요 자, 고고학자들이 뭐가 요구되었냐면 촉진되었냐면 그들 연구를 수행하라고 그 다음에 발굴을 건너 수행하라고 뭐에 따라서 가설 검증 절차라는 걸 하라고 됐다 가설 검증 절차로 아, 이를 수행하라고 촉진된 거야 힘 빼, 이제 힘 빼 힘 빼, 왜? 강조하는 문장, 강조하는 문장 답의 근거인 거 아니까 힘 빼고 제가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이 편하게 해석 안 돼도 좋으니까 읽어보세요 됐지? 저 해석 안 해드릴 겁니다, 이거는 아, 금곡실이 여기가 빈칸에 대놓고 같은 말인 것도 아니까 스토리는 대충 아셔야 되니까 근데 조금 달라지는 게 사실상이야 이젠 조금 힘 줘야 돼 사실상 적용 이러한 과학적 발견의 적용이라는 게 사실상 어려움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유액군은 고고학자들한테 가설 검증 절차로 연구를 하래 근데 이거 사실 어려운 방식이래요 데이터는요 아, 주의한 문장 아닌데 데이터는요 교양이 있어요 이끌어 예상치 못한 질문을 이끌고요 문제를 이끄는 교양이 있대요 자, 이제부터 힘을 빡줍니다 빈칸 앞이기도 하니까 그런 까닭에 고고학자 고고학자 명사도의 아이인 후치수식 주장해요 가설 검증이라는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고고학자들은요 발견해요 스스로가 아니, 허구 뻥을 좀 쳐야 되는 거야 자, 픽션을 만드는 거라고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위에 스토리는 대충은 안겠지 완벽히 안했지만 고고학자한테 가설 검증 절차를 요구하는데 이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설 검증 절차를 따른다고 주장하는 고고학자들이 스스로 뭔가 픽션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발견하고 있는 거야 자 안 볼 거야 빈칸 바로 뒤에가 결정적 근거에 알고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 갈게요 다시 말해 그들 고고학자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데이터를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자, 뭐 할 때 그들이 결정할 때 자, 인터뷰 해석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벗어날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네요 바로 다음 자체 해야 돼요 야, 근데 다시 말해 볼게 야, 고고학자들은 말이다 데이터를 이미 알고 있어 뭔가 설명하기 전에 설명하기 전에 데이터를 알고 있는 거야 다시 위에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라고 요구 받아 근데 그거 못해 어려워 가설 검증 절차에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라고 하면 자, 고고학자들은 자기가 뻥쳐야 되는 걸 발견하는 거야 빈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고고학자들은요 자, 뭔가 자기가 해석하기 전에 이미 데이터를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빈칸 현실에서 자, 그들의 연구는 연구와 이론적인 결론은 빈칸에서 만들어진 빈칸에서 만들어진 빈칸에서부터 발달된 거야 얘들아 3번 나왔다니까 밑에 그들 이론을 보세요 형님 해석하는데 하기 전에 뭐라고 해석을 할 때 이미 데이터를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이론 같은 거 데이터를 아니까 나온 거지 같은 말 그대로 나오면 돼요 데이터에서 나온 거예요 이미 데이터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해석을 할 때 그러면 이론이나 아니면 연구 데이터에서 나온 겁니다 그대로 쓰시면 돼요 선지를 지어나가 보세요 1번 그들의 이론이나 연구는 1번 from 어디서 데이터에서부터 기원한 겁니다 그들이 발견했던 딩동댕 이게 답이에요 1번이 답이고요 제가 5답을 지워드릴게요 1번 답입니다 그들의 이론과 연구는요 비교 데이터를 다른 분야 다른 분야랑 비교했대요 얘들아 빈칸 위에 다른 분야 나온 적 있니 없어요 고고항만 얘가 나왔잖아요 다른 분야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3번 탐구한대요 보다 많은 위치를 미래 연구도 언급된 적 없고 다시 말이에요 다시 말이 부분에 바로 한 문장 다시 말이는 앞 문장과 뒷 문장이 똑같이 말 나와야 돼 미래 연구도 안 나왔고 탐구화도 안 나왔단 말이야 4번 빈칸 바라드에 다시 말이 기억하세요 다시 말이 문장 추정한대요 가능성이 이론의 틀 이론의 틀을 추가로 나온 적이 있니 해석을 결정할 때 데이터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급된 적 없습니다 4번 가설 검증 절차를 준수하다 아니요 가설 검증 절차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석할 때 이미 데이터를 알고 있는 거야 답이 1번밖에 없어요 뭐냐면 빈칸이라고 하는 거 생각보다는 생각보다는 안 어려워요 정말로 빈칸 내렸습니다 빈칸 위아래의 관계 연결하고 조장하는 문장이에요 그것만 찾아낸 다음에 선지를 지워나가기만 하면 답이 남겨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빈칸까지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빈칸은 정말로 제가 개인적으로 2등급 3등급인 학생들을 버리지 마세요 풀 수 있는 문제에 들어가고요 제가 모든 걸 다 풀라는 건 아닌데 31번 32번은 진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통 연결을 줍니다 그 다음에 EBS 연계 지문이기도 하니까요 자 우리 노베이스를 위한 문지속금법 강의 그동안 감사하고요 자 수능까지 마무리 잘하여서 꼭 좋은 점수 나오기를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